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설교하기 전에 그런 축복의 말을 드리기를 기뻐했고 또 정말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더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제 설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저와 제 설교를 한번 정말 철저히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말씀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다금 봅니다 세대반 집사님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였죠 그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세대반 집사가 증거하는 복음을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죽했으면 돌을 들어 쳐서 죽였을까요 복음을 전해도 그런 일을 겪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바리제인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세례 요안도 한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안 뜨이고는 굉장한 역량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42절에 보면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지도자는 유대사회의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드러내고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 저분이 그리스도 같아 이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로 인해서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 그 정도를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의원으로 자격을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죠? 눈이 안 뜨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안 뜨이니까 사람의 영광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손해보기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조용히 믿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말 듣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은 또 아니다 하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심정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고 믿고 싶은 마음은 없는 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될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누구나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죠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그런데 좁은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중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이제 마음이 딱 분명하게 정해져서 어떤 고난을 겪든 어떤 손해를 당하든 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안 정해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꽤 있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다 부러워하는 길 여전히 나도 좋고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것은 알겠는데 너무 손해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것 때문에 겪을 사람들로 주목받는 것도 싫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의 영광은 내 눈에 보인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 살고 그건 내 눈에도 환히 보여요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들어서 알아요 선한 목적위에 어지간히 나오셨으면 이제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 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도 나왔지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찬란한 그 영광의 그분이시다 그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 그건 어떤 상태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눈에 안대를 씌웠다는 그러니까 환한 빛이 조명이 있어도 눈에 안대를 하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뒤에 와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탁 가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놀라기도 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너무 싫고 그렇죠? 그래서 막 뿌리쳐서 여러분의 눈을 가린 것을 어떻든지 제거하려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가려져 있는데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할까? 왜 나는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알지만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 왜 나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더 좋은 것이 안 보이니까 세상보다도 더 좋은 게 안 보이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무슨 힘으로 가요? 그보다 더 좋은 길이 보이면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이라도 가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야 되는데 좋은 길 나쁜 길 찾아가십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집으로 가는 길이 지금 공사 중이고 아주 그 길이 좁고 돌아가야 되고 그래도 그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면 가잖아요 좋은 길, 넓은 길 찾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놀라운 삶의 증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로 못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눈을 열어주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진짜 살 길, 복된 길, 가야 될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을 뜨면 그렇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세상 영광, 사람 영광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47절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실패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난 안되나봐, 난 안되나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나봐 그런 생각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주님, 주님은 저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육신에 끌려 사는 이 정말 처절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평생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씀은 전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세상이 더 좋으면 목사는 진짜 비참한 존재죠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주님은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제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도 눈뜨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으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니까 결국은 주님이 눈이 뜨이고 뜨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지만 심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48절에 보면 나를 배쳐가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이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본래, 본래 심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눈을 열어서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는 그 길로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원해 주려고 구명정을 던졌어요 자 이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죠? 살려면요 꼭 구명정 붙잡으면서 사는 거죠 전도집회 할 때마다 가장 가슴 졸이는 시간이 한 30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게 구원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단순한 일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면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앉아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한 일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한 것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하는 일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는 일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중에는 몸이 못 견디겠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일이 엄청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참 우연처럼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한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기도가 힘들다 새벽 기도가 어렵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눈이 안 뜨이니까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못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 단대히 나가서 하나님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딸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절을 읽고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는 기도가 힘들다는 말 생각에서 없애줬어요 기도는 복이죠 은혜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영적인 눈이 뜨이고 안 뜨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는 살인자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살인자보다도 더 큰 죄인일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살인자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여러분 살인자는요 적어도 자기가 살인했다는 건 알아요 내가 사람 죽였어 살인자는 당연히 그건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을 죽이고도 죽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나쁘지요 어떤 여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누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마 그거 민폐야 그런 얼굴로 돌아다니는 건 민폐야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장난으로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아이였어요 내가 그런 얼굴인가 그 다음부터 학교도 교회에 나가도 고개를 못 들어요 사람들 앞에 내 얼굴 보여주는 거는 그 사람한테 민폐니까 그걸 어떻게 견뎌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은 알지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수도 없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얼마나 무서워요 살인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알기는 해요 사람을 죽이고도 죽인 줄도 모르는 영의 눈이 뜨이고 나면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사람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하잖아요 선한목자교회 다니려면 적어도 일기 안 쓰고는 다닐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까지 될 정도 좋으신 분은 또 좋으시겠지만 싫은 사람은 또 싫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자고 권하는 일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라는 35절에도 36절에도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빛이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뭔가를 붙잡고 싶은데 내게 내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다고 언제나 그럴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애녹 프로젝트다 뭐다 사실 교인들 중에는 보통 귀찮게 여겨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영의 눈이 뜨이고 나면 와 이건 정말 복이구나 그럴 일인데 그게 눈이 안 뜨인 사람에게는 세상이 왜 이렇게 덜 볶는 거야 이렇게도 느껴지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를 운전해 갔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 심정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인생을 사는 게 그와 같다니까요 고속도로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치 앞이 보이나요 뭐가 우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다 보입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더 이해가 돼요 숨어서 믿어야 되겠다 드러내고 싶진 않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니까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1절에 보면 허다의 많은 증인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와 또 와 계시니 눈이 뜨이고 나면 혼자인 경우가 없어요 눈이 열리고 나면 내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환경, 여건, 사람 달라진 거 하나 없는데 눈만 하나 뜨인 것 뿐인데 감사할 것 뿐이고 기뻐할 것 뿐이고 사랑할 것 뿐이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사랑하게 된다 다 사랑스러운 눈 하나 열린 것 뿐인데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사모님은 목사의 아내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얽매인 것 같더래요 평생을 나는 이렇게 얽매여 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멘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으로 아멘이 돼서 아멘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멘해야 되는 말이니까 아멘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도 무슨 사랑인가요 뭐 사랑을 받았다면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목회자의 아내로서 맨 얽매여 사는 게 뭐가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는데 주님이 아주 혈기가 많은 교인 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더래요 나이도 꽤 드신 분이 어쩌면 저렇게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실까 늘 속으로 끌탕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내 옆에다가 바짝 붙잡고 있으니 내가 혈기를 부려도 하루를 못 넘기는 거야 너도 보통 아니야 내 혈기도 보통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를 딱 옆에 붙잡고 있으니까 혈기를 부려도 하루를 못 넘기는 거야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주님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혈기 부리고 안 사는 거구나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교인이 생각나더래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많으냐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게 많으냐 용서할게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용서할게요 두 번도 생각할 것 없이 용서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지 그런데 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눈이 뜨이고 나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던 문제가 다 달리 보인다는 거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는지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찬은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주려면 좀 많이나 주지 그 떡 한 조각 포도즙 조그만 컵에 주고 배나 부르나요? 맛은 있나요?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시간은 왜 드려요? 차라리 예배나 일찍 끝내주지 사람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성찬식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성찬받은 축복은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주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주님이 버리실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 되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성찬때처럼 그 말씀이 분명한 때가 또 어느 순간에 있나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성찬을 먹은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워낙 육신적으로만 모든 것을 알려고 하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까지 하신 거죠 정말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여러분 성찬받았다는 이 생각이 어느 정도쯤 갑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바깥에만 나갔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성찬받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영광밖에 안 보이는 사람 예배 끝나고 성찬받고 바로 못 나갔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성찬받은 줄 오늘 밤까지 내내 생각나요 성찬받았지 오늘 내가 성찬받았어 그건 성찬의 은혜가 눈이 뜨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밤이 아니고 한 주간 내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번 주일에 성찬받았어 나 성찬받은 사람이야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9월 성찬받을 9월 첫 주까지 한 달 내내 내내 생각나요 주님 나와 하나 되셨어 나 성찬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데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쯤 눈이 뜨인 것 같아요 성찬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돈 버는 것과 비교하겠어요 몸이 고침을 받은 것과 비교하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세상 성공한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세상 영광만 보는 사람에게는 성찬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사람에게는 이건 엄청난 거라니까 여러분 성찬을 받다가 눈이 뜨이는 사람도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마음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찬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찬에서만 영의 눈이 뜨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영안이 열려요 생각과 보는 게 달라져요 하루를 지나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눈으로 일기를 이렇게 쭉 써볼 때 그 동행일기를 쓸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요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도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한 거예요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내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주님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이심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